현대MG 회사는 크레인 호이스트 대작업체이고 그리고 5개사 발전소 및 정비나 기재대 등록업체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시한 것은 유압식 겐트리 크레인입니다. 유압식 겐트리 크레인은 고중량인 것을 안전하게 인양과 하여갈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. 겐트리 크레인은 일단은 블러그 방식이라 얼마든지 설치를 해놓고 다시 또 해체할 수 있게 아주 간편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얼마든지 또 임대 방식도 되고 구매도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.